안녕하세요. 고생많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알 100을 잡는 방법. 이 모양은 죽는 궁도를 만들어서 100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죽는 궁도를 만들어야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요. 이쪽에 이어서 이건 궁도가 안나오죠.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어면 이런 궁도는 없죠? 이거 안되겠습니다. 실패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떻게 하느냐? 이쪽을 찔른 다음에 여기를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끊으면 지금 100이 이쪽에 있는 수는 이거 따는 순간에 유가 무가로 아 안되죠. 100이. 여기 이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이때 끊어서 자 이 다수점을 잡아도 목여치기 하면은 간단히 잡히게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다시요. 찔르면 안 막을 수 없고 끊을 때 여기를 안 이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끊으면 자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알 100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